써볼까요? 여기서부터 그렇게 자꾸 낭비하지 마시고 위에서 차야되고 하세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영어시험 쳤다고요? 네 알아요 뭐? 초등학교 영어시험은 선생님은 90점 이하는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거의 영어시험 할까요? 응? 다 했어? 네 다음 시간에 쓰기시험 준비해 봐 선생님이 꿈을 좀 바빵해 선생님이 몇 초 하라고 했는지? 20초 와우 또 올라간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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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박스 looks like a dog 뭐야 이거 이래 안녕 그렇지 민주야 읽기랑 쓰기 20호 어 20호 15개 준비해와 쓰기 어 아 어 으 으 난 토끼는 라벤 선생님 왜 20% 끄꽂어 오케이 확인할까요? 오케이 민준이 몇 호 하고 있지 지금? 이거 몇 호지? 5호라 그랬지? 어 5호 이것도 좀 접어놓고 자 민준아 5호 쓰기 있잖아 준비해온 뭐 숙제야 알았지? 잘 볼게요 자 이거 다 적었나요? 어 그래 잘 먹을게 근데 이거 어떻게 여기 넣어놨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이거 걱정 안하면 돼요 오늘 날 맛있게 먹으세요 땡큐 매일맛 어 접었나요? 안녕히 계세요 일단 시작 잠시만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연습하세요 타이거 어? 책 안내면 돼요 어? 책 안내면 돼요 자 한별아 너 책이 지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엄청 밀려있어 타이거 한 권 반 정도 밀려있어 지금 어떡하지? 했나요? 오케이 해 그럼 한별이가 알아서 해 그 다음 보라 응 보라 보라 뿌리부터 내고 룩 룩 룩 룩 나는 예뻐 보인다 잘 예뻐 보인다 잘 예뻐 보인다요? 응 아이 룩 프리디 아이 룩 프리디 아이 룩 프리디 오케이 진효야 오늘 학교 시간 잘 못 쳤지? 왜 못 친 거 같아? 모르겠어 학교 수업 시간에 참 열심히 했는데 그치? 어 열심히 막 선생님 하는 말씀 잘 듣고 그치? 그랬는데도 못 쳤지? 응 맞지? 네 집에 와서 다시 공부도 하고 그치? 뭐 그랬는데도 못 쳤지 그치? 네 응 그러면 뭔가 방법이 잘못됐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치? 응 진효가 공부하는 방법에 뭔가 문제가 있나봐 학교에 스키시험 1번째 시기간 갈려면 응 스키시험에 1개 들었고 아 2개가 1개 들었구나 응 그냥 스키시험을 좀 안 쓰려고 응 선생님 얘기하잖아 타이거 초등학교 5학년이 타이거를 못 쓰고 있는데 뭐 스키시험이 잘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긴 거 쓰니까 어딥니까? 글쎄 오케이 그냥 계속해서 돕다. help 전번에 지류 help 쓸 때 틀렸어. 이번엔 맞추길 바라해. 오케이 확인합니다. help 그러니까 지금 세번째 틀리는거야. help 틀리는거. 네 시험친거 다 모아서 한번 볼까? help 몇번 틀렸는지. 이거봐 계속 연필 떨어뜨리고 죽고 이랬는데 뭔 공부가 되겠네. help가 머릿속에 남겠니? 한번 관찰카메라 달아가지고 봤으면 좋겠어. 진유가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게 몇분 정도 되는지. help 다음번엔 틀리지마. 오케이 그 다음 sorry 어땠어요? 오케이 따라 읽어볼까요?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hear that 오케이 계속해서 tired 써볼까요? I'm sorry to hear that 지니어도 그리고 지금 진도 밀려있어. 2호 정도 나가줘야돼. 진도 맞추려면. 1개 말고 2개. 그게 안된다면 하나라도. 내가 너 시험지 못준게 두번이야. 확인할까요? tired tired 초등학교 5학년이 tired 못쓰면 안돼. 그렇지 못쓸 수도 있지. 못쓰면 이제 60점 나오는거지. 이제 앞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 미리 써볼까요? busy 아니 아니 뭔 말이야. 민준아 오늘은 선생님이랑 말하기 테스트 꼭 하고 가야돼. 응 확인해볼까요? busy busy 안녕 배고픈 hungry 배고픈 hungry 해볼까요? 확인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어리석은 foolish 확인해볼까요? 네 오케이 그 다음 졸리는 네 졸리는 슬리피 확인할까요? 아 아 지금 졸려갔네 네 확인합니다.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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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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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이거 선생님이랑 1대1 하는게 네가 집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집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슬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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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뚫 entreprises 슬리피 아니다 낙 Now 떨어지Check 슬리피 가을 wander 뭔데? Fall Fall 아니, 아니고 Fall Fall 다음 Fall 다 적었나요? 어, 오랫나요? 오케이, 다음 Down 어, 저걸로 했어, 저걸로 저걸나요? 볼까요? 다 왔어요? 오케이 자, 했네요 자, 오늘은 꼭 진도를 나가고 주세요, 선생님한테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